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에게 우크라나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실존적 위협이라 절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은 우크라나 분쟁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소련으로부터 우크라나 독립을 알리는 문서에 우크라나는 중립국이란 문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에 작성된 이 문서는 우크라나가 영구 중립국이 되기 위해 노력할 주권국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서방이 왜 우크라나를 나토로 끌어들이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는 항상 적대행위를 종식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지만 기에프는 모스크바와의 대화를 금지한다는 법을 통과시켰고 2022년 3월 이스탄불에서 협상한 합의를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에 따르면 지난해 터키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나 대표단은 처음에 우크라나의 중화기를 제안하는 중립협정에 서명하는 데 동의했지만 이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에프 측은 러시아군이 부차와 수도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잔악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를 하면서 유엔의 조사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기에프와 집단사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의 소행이 맞다면 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가 서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행된 2014년 반헌법적 유혈 쿠데타로 인해 야기됐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특수군사작전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2014년의 마이단 쿠데타였습니다. 특수군사작전은 러시아라는 큰 나라가 우크라나 영토가 타미나 벌인 전쟁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침략전쟁이라는 소리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2014년 이후 기에프 정권은 지속적으로 우크라나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단지 러시아계란 이유로 자국민이 사는 돈바시 지역에 유치원, 학교, 병원, 양로원에 폭역을 해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민스크 협장도 했지만 대놓고 어겼습니다. 특수군사작전 개시일 바로 직전까지 기에프군은 돈바시 지역에 폭역을 해댔습니다. 사실 우크라나 분쟁은 2022년 2월 24일이 아니라 2014년에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은 이미 1년 반을 넘겼습니다. 혹자는 러시아가 사흘만에 승리해 전쟁을 끝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투를 하니 졸전이네 모네 하는데 러시아는 특수군사작전의 기한을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서구 미디어에 가짜뉴스를 듣고서 세뇌된 사람들이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좀 시간이 지난 소식이긴 하지만 나름 의미가 해서 전해드립니다. 세르게 라브로프 러시아 유교부장은 7월 11일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 국제관계는 신냉전이 아니라 다극세계 질사가 형성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라시아, 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두가 각자 새로운 중심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끄는 서방국가들이 이런 과정을 늦추고 역전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집단 서방의 목표는 일반 안보를 강화하고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패권을 유지하고 신식민 어젠다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방적인 제재가 세계식량, 에너지 안보를 훼손하고 있으며 국제개발을 촉진해야 할 막대한 자금이 네온아시아에 공급되는 군사장비와 탄핵의 형태로 불태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극화축제는 서구의 자기중심주의가 초래한 대한찾기라고 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이 러시의 자산을 동결함으로써 모두가 그런 횡포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부장은 SCO와 브릭스가 다자간 외교무대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리더와 추정자 없이 합의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